네, 우리 오늘 21일 지심참해 17일째입니다. 금강경 제16부는 능정업장분 모든 업장이 소멸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업장이고 그리고 이제 17분부터는 결국 무하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의법 출생분에서 얘기했던 무하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공부하셨잖아요. 무한대 뭐가 윤회야? 이제 그런 건 졸업하셔야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16일차는 오래 했지만 제가 이 삼매와 좌선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고 무주, 그 다음에 이제 구경무와 그게 본각의 이익인데 이 본각의 이익을 위해서 좌선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세계 불교와 달리 한국 불교는 좌선의 상태에서 생기는 본각의 이익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은 중국 땅이 된 아무튼 저 만주 지역에서 이제 3개교가 시작이 되고 그 3개교의 전통이 끊겼지만 어떻게 보면은 의상원효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고려시대 광중에서 끊겼지만 그래도 그 전통이 면밀히 이어져 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필드 매뉴얼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매뉴얼이 확실하지 않았죠. 근데 한국 불교에는 그게 구전으로 계속 남아있었고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경 제16분인 능정업장분과 17분인 구경무와분이 화엄사상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무도 믿지 마라. 너 자신도 믿지 마라. 초월 직관적이 되어라. 직관적은 인투이티브. 근데 카운터 인투이티브를 대부분 반직관적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은 안 맞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줄 아는 것이 반직관적입니다. 제가 그 생테크 영상 이제 그 파이코인 영상을 하면서 그분들에게도 대충 설명드렸지만 그분들은 우리처럼 이런 철학적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나 돈 벌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뭔 소리여 이러실까봐 아무튼 나름 쉽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우리 자신도 믿으면 안 되냐. 우리 자신은 오온의 마음이잖아요. 오온의 마음. 고향 마음을 모르잖아요. 결국은 너 자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은 오온의 마음이라고요. 고향 마음이 아니라고요. 초월 직관적은 우리가 말하는 고향 마음이죠. 지금 무주, 산매, 본각의 이익. 무주가 산매의 이익이거든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거. 이게 머문다라는 것은 자꾸 대상을 보고 쫓아 나간다라는 소리거든요. 돈이건 명예건 이익이건 쫓아나가. 어디 쫓아 나가서 자꾸 보이는 경계에 머문다라는 소리죠. 근데 거기에 쫓아 나가지 않는 거를 무주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쫓아 나가다가 보니까 12연기라는 것을 부처님이 깨달으셨죠. 근데 쫓아 나가는 게 무명에서부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무명을 두고 무명을 두고 무명 다음에 자꾸 쫓아 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인식을 하고 명색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육초,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여, 몸에서 포착을 한 다음에 이 6번 초기에 와서야 간신히 우리가 느낌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낌까지 직관적까지 우선은 안되고 부처님께서는 이 식, 명색, 육초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각의 이익을 얻으려면 뭐 식도 어렵고 뭐 안입이 설신이 육초, 육입이라고 해도 어렵고 자 그럼 명색을 보자고요. 명색이라는 게 뭐냐. 이걸 이름과 형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하고는 차나 한 잔 드시고 가시죠. 몸소 끝내야 돼요. 이걸 이름, 명, 빛, 색, 모양, 색으로 알면 이 공부 못합니다. 어제도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명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직영공덕분 하면서 칠판에다 쓰면서 말씀드렸는데 영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명은 안 보이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색은 보이는 거니까 인식을 해요. 자기 업대로 인식하는, 명은 안 보이는 것을 명이라는 글자는 저녁 석자, 어두컴컴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어두컴컴하면 걔 누구요? 그건 누구냐? 문 닫혀 있어도 안 보이잖아요. 누구세요? 저 택배입니다. 저 승택입니다. 라고 해서 입으로 누가 말을 해야지 비로소 안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걸 보려고 나름대로 인간들이 동물들과 달리 만들어낸 게 이름이에요. 이게 의미는 그렇게 됩니다. 안 보이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색은 나름 인식이 되죠.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나름이죠. 업이죠. 나름이라는 게. 이 명색이 촉 느낌 이전에 잡힌다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거. 식은 뭐 둘째치고 명색이라는 말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무명에 윤회를 하니 이래갖고 뭐가 되겠느냐. 이렇다라는 명색 정말 중요해요. 잊지 마세요. 이 명색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초월 직관적. 카운터 인튜이티브에요. 초월 직관적. 아무도 믿지 마라. 너 자신도 믿지 마라. 왜? 너 자신은 온의 명색으로 알고 있는 게 이게 너 자신이잖아요. 이거를 뛰어넘는 초월 직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커스 가브리엘이라고 독일의 철학자라는데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한 집안에 개 한 마리도 있고 식구가 네 명이 있어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엄마 아빠가 있어도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개가 생각하는 세계와 아들이 생각하는 세계와 딸이 생각하는 세계와 엄마가 생각하는 세계와 아들이 생각하는 세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세계는 우주라는 것보다 큰 개념이다라는 게 독일의 천재 철학자인 마커스 가브리엘이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삼천 대천 세계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얘기에요. 이게 서양에도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불교를 모르면 이런 책 백날 읽어봐야 뭔 소린지도 몰라요. 그래서 만법 유식 다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명색 이전이 식이잖아요. 명색 이전의 식 그래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책은 이런 얘기에요. 똑같은 얘기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이것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 똑바로 들을 수 있는 귀 똑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코 똑바로 맛볼 수 있는 일미의 신의 신유가 나오는 그 일심 한 자리 그게 무주에요. 어디로도 쫓아가지 않고 그게 부동이에요. 어디로도 쫓아 구하러 원하러 쫓아나가지 않고 왜? 스스로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능정업장분에 보면 그리고 또 수벌이야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생각하는 자신의 새로운 눈으로 종법 생한 이 금강경 법이 여기서 법은 금강경의 법이에요. 금강경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눈을 얻어 새로운 귀를 얻어 생각을 결합해내는 새로운 뇌로 항상 그렇게 받아들여 지니면서 이게 수제에요. 이게 수제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강경 16분에 나오는 게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한문으로 부차수보리 선남자 선녀인 수지 독송 착용 약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금의 삶에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학교 직장 모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열등한 처지에 처한다면 선남자 선녀인 수지 독송 착용 약 윈 경천 이렇게 낮고 열등한 처지에 있다고 하면 그 원인은 지난 세상과 이 금강경의 눈을 얻기 전에 이미 행한 그의 카르마 업에서 온 것으로 그 과부는 지옥악이 축생의 악도에 떨어져 이 금강경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인데 이 금강경을 만난 것으로 보아 자작자수 자업자득의 원리로 우박과 폭우로 온몸이 다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이나 이게 그냥 한문으로 하게 되면 약 윈 경천 시인 선세제업 응타악도 선세제업 때문에 당연히 악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악도가 뭐예요? 지옥악이 축생이잖아요. 지옥악이 축생에 가서는 금강경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수지 독성하면 지옥악이 축생의 존재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천인 아수라 육도 중에서 위에 천인 아수라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지옥악이 축생은 못 오죠. 그런데 우리는 금강경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박과 폭우로 온몸이 다 어려웠을 상황이 되었을 것이나 금강경을 수지 독성함으로써 마치 튼튼한 우산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돼요. 아유 우박도 내리고 폭우도 내리는데 대가리 깨지고 온몸 다 젖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발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발에 이렇게 발하고 바지 밑에만 젖는 이렇게 것과 같이 되어 단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학교 직장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열등한 처지에 있으면서 그 과보가 완전 정산된 것이니라. 이 금세인 경천고 선세제협 즉위소멸 딱 나온 게 이 소리이거든요. 그러하기에 그는 자신의 지혜와 일체의 세간 천인 아수라들의 도움으로 그는 마땅히 최고의 지혜를 얻어 새로이 이 법에 의해서 다시 출생하는 것이 되느니라. 이게 선세제협 즉위소멸 당득 아니옥다라 산맥 산보리잖아요. 수보리야 내가 나의 전생을 보니 나는 과거 연등부처님 당시에도 수천만억의 모든 불성을 지닌 존재들에게 수미산만큼의 재산으로 삼천대천세계만큼의 보배로 그 수많은 생에 받았던 몸으로 그들에게 공양하기를 단 한순간도 게을리함이 없었느니라. 이게 수보리 아오과고 무량 아승지검 어연등불전 득지 804천만억 나유타 재불 실계 공양 승사 부공과자 이잖아요. 그런데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존재를 넘어 그의 모든 존재들이 눈, 귀, 코, 혀 몸, 뜻의 존재가 아닌 모두 일심의 한마음의 고향마음에서 나온 형태가 다른 또 하나의 나임을 알고 이 이 백천만억 이 백천만억 나유타 재불이라는 것은 백천만억 나유타 나유타 중생들의 온 마음이 그들의 고향마음에서 나온 것을 이제는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아닌 일심한 마음에서 형태가 다른 또 하나의 고향마음의 나임을 알고 금강경을 자신의 육신의 수직 이런 걸 알고 금강경을 자신의 수지에 이런 것을 알고 이제 수지하는 공덕을 짓는다면 그 사람이 짓는 공덕은 내가 수백 세 동안 수억만의 재물로 올린 공양보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공덕을 짓는 것이 되는 이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실계공양승사 무공과자 이거를 약부유인 어부말세 능수지 독성 착용 소득공덕 어아소 공양재불공덕 백분 불급일 천만억분 내지 산수비율 소불능급 부처님이 이렇게 수보리아 내가 또 일어나니 법계의 운영원리를 모르는 후대의 많은 중생들은 금강경의 이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실천하며 남에게 전해주는 공덕이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공덕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들의 오언으로 이루어진 마음은 즉시 반발하여 미치광이처럼 웃거나 설사 그렇지는 않더라도 마치 여우의 은밀한 의심처럼 나의 말을 의심하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그래서 어후말세 유수지 독성 착용 소득공덕 아약 구설자 하면 호규 임문 심직 광란 호위불신 이거거든요 의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세침보살님께서 이거를 보통 세침보살님의 인도 출신 스님이시잖아요 세침보살님께서 이거를 금강경 해석하실 때 이렇게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본각의 이익을 얻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된대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놓고 완전히 부처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하늘의 천왕이 되느냐 혹은 인간 세상의 왕이 되어서 오용락을 즐기느냐 이거를 결정하는데 미치광이처럼 손에 엄청난 떡을 들고 어느 떡을 먼저 먹어야 되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라고 여우처럼 의심하게 된다라고 세침보살은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암만 금강경 원문을 봐도 그냥 제가 뭐 아약구설자 혹입문 혹 그걸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이 과보를 얻는 공덕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혹유 입문 내가 한문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어디 낙처를 어디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생각을 적어놓은 거니까 혹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사람 마음은 미칠 천왕으로 갈까 인왕으로 갈까 오용락을 한번 가져볼까 부처의 길로 갈까 하다가 그렇게 의심을 했다고 하더라 라고 해석할 수도 물론 있긴 있어요 호규 입문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칠 지경이죠 그렇게 미칠 지경으로 간다 그런데 이제 많은 스님들께서 해오신 대로 하면 그렇게 오온에 오온에 이루어진 마음은 즉시 반발하여 미치광인처럼 웃거나 설사 그렇지는 않더라도 마치 여우의 은밀한 의심처럼 나의 말을 의심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알지어다 수보리야 이 금강경에 감추어진 의미는 신과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있으며 또 금강경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공덕 또한 그렇게 생각으로는 미칠 수 없는 정도의 큰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느니라 저는 이거를 카운터 인투이티브 즉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수십 년 수백 년 된 회사들보다 단지 한 10년 만에 세계 1위부터 12부자들을 대거 만들어낸 폴 그레이엄 반직관적 그 말을 듣고 주커버그니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의 본성은 아직은 모르겠으나 분명히 명색을 넘어 직관을 넘어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폴 그레이엄이 그랬죠 주커버그 걔 정말 그냥 좀 쭈비라는 학생이었다 사업 같은 거는 꿈도 안 꾸는 그냥 걔는 부쨍이였다 근데 부쨍이가 글쟁이가 되더니 지금은 아주 위험한 집까지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죠 그래갖고 세계 통화를 페이스북에서 자기네들이 암호화폐를 만들어가지고 달러를 대체하려고 그러다가 한 대 두둘게 맞았죠 그리고 찌그러져서 그때 그 코인 이름은 우주코인이라고 그랬나 이름이 뭐더라 리베로 라고 그랬던가 그래요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참 저희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 20대 30대 자녀들 후배들한테 잘 가르쳐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능정업장 분과 구경모합은 깊게 생각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나도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아니에요 나이랑 상관없어요 아는 놈이 하면 돼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